게임은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휴지 안고 있느라고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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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가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웃기다 휴지 현신랑 게임 소리랑 헷갈리신대요 그러면 다른 곳을 이렇게 땡겨볼까 휴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막 골골송 부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무슨 말이야? 네, 본격 고양이 라디오입니다 우리 얘기할까? 그랬어? 밥은 먹었니? 밥 달라고? 밥이 마음에 안 들었어? 응? 그랬죠? 그렇단 말이지? 요즘 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? 요지가 마음에 안 들지? 이제 내려갈까? 호잇 갑자기 요렇게 휴지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됐어요 방금 작게나마 소리가 들렸나 모르겠네요 방금 소리는 또 휴지가 요지한테 승질내는 소리 아이고 어쨌든 자,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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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